안녕하세요 활과 배우는 톡톡 스페인어 저는 스페인어 수업하는 활입니다 오늘은 운전에 관한 단어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다시 운전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예전에 차가 있었는데 그때 제대로 운전을 안해서 다시 오랜만에 운전을 시작하려니 거의 초보 운전자나 다름이 없네요 운전을 하면서 유튜브로 운전 관련 영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문득 궁금한 거예요 스페인어로는 운전 연수 영상들이 있나 하고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나라나 초보 운전자들은 있고 그들을 위한 가이드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운전과 관련된 단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운전하시면서 아 난 지금 각각 본인이 하는 행동이나 장치나 이런 것들을 스페인어 단어로 익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행 가셔서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내 이야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죠 먼저 저와 같은 운전자 초보 운전이라는 운전자가 있겠죠 초보 운전자라는 단어가 스페인어로는 콘둑도르가 운전이에요 여성 운전자는 콘둑도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콘둑도르, 콘둑도라 뒤에다가 이제 초보 프리시판떼 최초의 초기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초보 운전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노받도나 노벨이라는 미숙한 뭔가 아직 어설픈 이런 의미의 형용사를 붙여서 콘둑도르 노받도, 콘둑도르 노벨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여성이면 콘둑도라 노받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콘둑도라 노받다 입니다 먼저 운전과 관련된 동사들을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자 콘두시르라는 동사 있습니다 콘두시를 하면 운전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아까 본 단어 콘둑도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콘두시르는 1인칭, 현재에서는 1인칭 분류칙이에요 콘두스코 이렇게 됩니다 이런 단어가 몇 개 있었어요 그죠? 코노세르 같은 거, 코노스코 이렇게 됐었죠 그거는 발음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인칭 변형으로 오를 붙이게 되면 이게 콘두코 이렇게 됩니다 세, 세가 뒤에 오는 모음에 따라서 단어 발음이 바뀌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스 발음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콘두스코 이렇게 바꿔주게 됩니다 콘두스코 그 다음부터는 규칙이죠 요 콘두스코 나는 운전한다 이거겠죠 그 다음에 아랑까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랑까르는 시동 걸다 모든 시작은 시동을 걸면서 시작되죠 운전을 할 때는 사실 나가는 것보다 멈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프레나르입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주차 아니겠습니까 저도 요즘 주차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아빠르카르 입니다 아빠르카르 그래서 여기서 아빠르카미엔또라는 주차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전진하다가 마르차르 입니다 마르차르 후진도 해야 되겠죠 후진할 때는 마르차라시아 아드라스 아드라스가 뒤자나 뒤쪽으로 전진하는 거죠 전진하는 것만큼이나 멈추는 거 중요합니다 멈추는 거 바라르죠 아까 프레나르 브레이크 밟아서 바라르 멈추는 거죠 좌회전 우회전 좌회전 후회전 돌다 라는 단어 히라르 입니다 히라르 그래서 히라르 알라 이스키르다 하면 왼쪽으로 도는 거고요 히라르 알라이 데리차 이러면 오른쪽으로 도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언가를 작동하고 뭔가 다루다 이거는 이제 차를 다루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다루다 라는 동사가 마네하르라는 동사가 있어요 마네하르 그래서 마네하르비엔 하면 잘 다루는 거예요 마네하르비엔 아직 저는 마네하르말이죠 마네하르말 그래서 마네호말 입니다 마네하르비엔이 되도록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죠 명사들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차는 뭔가요 차는 꼬체예요 꼬체 엘꼬체인데 이제 스페인에서는 꼬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요 남미 중남미에서는 까로 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까로도 역시 꼬체입니다 그 다음에 아웃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아웃도 다 우리 자동차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차에서 우리 주요 부분을 보면 볼란떼가 핸들이에요 핸들 요즘 제가 핸들 돌리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핸들이 볼란떼고요 그 다음에 바퀴가 루에다죠 바퀴가 루에다 입니다 루에다 전혀 영어랑 단어가 다른 거 보이시죠 인류에게 가장 위대한 발견이 바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사실 굉장히 인류의 행동반경을 넓혀놓은 것이 바로 바퀴의 발견 그것이 어떤 자유를 가져다 주었다라는 상징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렇게 바퀴를 컨트롤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페달을 우리가 밟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엑셀과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스페인의 운전 영상을 보면 클러치가 대부분 나와요 스페인은 자동차가 오토보다는 수동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수동차를 기본으로 설명을 하는 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거의 오토죠 그래서 거의 클러치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만 알아보면 엑셀이 액셀레라도르 입니다 액셀레라도르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브레이크 밟다가 프레나르 였잖아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프레노 입니다 프레노 차만 중요하지 않고 이제 가다 보면 이것저것 봐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세마포로 제일 중요하죠 세마포로가 신호등이에요 세마포로는 색깔이 어떻게 되나요 베르데로호 아마리요 라고 하죠 초록, 빨강, 노랑, 노랑색을 암바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암바르는 호박 색깔이에요 그래서 약간 노란색보다는 좀 진한 느낌 보통은 베르데로호 아마리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 앞에서 우리가 잘 멈춰야죠 횡단보도는 파소데 세브라라고도 하고요 파소데 페아토네스라고도 합니다 세브라는 얼룩말이에요 횡단보도의 모양이 얼룩말 문이라고 해서 파소데 세브라라고 하기도 하고요 페아토네스는 보행자죠 보행자의 길, 횡단보도입니다 기름 떨어지면 기름도 넣으러 가야 되겠죠 가솔리네라입니다 가솔리네라가 기름 주유소 가솔리네라입니다 기름이 가솔리나에서 오는 거죠 가솔리나를 넣으러 가솔리네라에 갑니다 이외에도 운전할 때는 꼭 안전벨트 잘 하셔야죠 신뚜론 대 세구리닷 안전벨트입니다 신뚜론 대 세구리닷 이고요 운전하려면 먼저 뭘 따야 돼요? 운전면허증 그죠? 그래서 엘까르네 대 건두시르가 운전면허증입니다 엘까르네 대 건두시르 입니다 이거 말고도 아마 더 많은 단어가 있을 텐데 오늘 이제 여기까지 우리 한번 운전과 관련된 단어를 알아봤습니다 스페인에는 이제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이는 걸 보니까 이제 엘자로 초록색 딱지를 붙이기도 하더라고요 폰둑돌 프린시판떼 프린시판떼라고 되어 있는 초록색 마크를 붙이기도 하고 그냥 엘자 마크 초록색 엘자 마크를 붙이기도 합니다 이 엘은 영어로 러너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배우는 이제 배우는 운전자라는 뜻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초보 운전 붙이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재미있는 문구들로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충고하시기를 가장 명조체로 정중한 걸 붙이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민폐를 끼치기 쉬운 차량이기 때문에 정중한 게 더 낫단 말이겠죠 근데 이렇게 엘자 마크나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어떤 표지판이 있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네요 자 여러분들은 운전 잘 하시나요? 잘 하신다면 지금 요즘 제가 제일 부러운 분입니다 저도 열심히 프락티카를 열심히 연습해서 빨리 어느 날 알군디아 아주 훌륭한 운전자가 전문적인 운전자가 되는 날을 위해서 뽀꼬아 뽀꼬 열심히 조금씩 조금씩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스페인어 초보자에서 스페인어 전문가가 될 때까지 열심히 스페인어 공부하시고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아스탈루에고